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좋은 생두를 아니면 좋은 커피를 셀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편했어요. 처음 커피를 할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제가 커피를 선택하는 방법들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기운 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실제로 커피를 구매할 때 큰 도움이 되고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여러분들도 좋은 커피를 선택하고 싶다면 내가 가야 될 길을 조금 더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상에 다 보시면 말이죠. 첫 번째로 수많은 로스터들의 생두들을 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로스팅하시는 분들의 생두 선택하는 방법들을 보는데요. 보통 이렇게 해요. 같은 원래 거래하던 거래처. 원래 거래하던 생두 거래처에서 대부분의 커피를 다 셀러 갑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그래요. 실제로 장사도 잘 되고 쓰는 양도 굉장히 많은 곳들인데 막 힘들게 찾고 커피를 하고 검증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쓰던 곳에서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담당자한테 좋은 게 있냐 물어보고 만약에 쓰던 게 없어지면 그거랑 비슷한 게 뭔지 물어보고 그때 와서 조금 맛을 본다든가 어떻게 하고 커피는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거를 로스팅을 해보고 먹어보고 비슷하면 쓰는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그게 웃긴 것 같아요. 수많은 생도 회사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이 커피가 좋다라고 막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들을 완전 차단해버리고 한 업체에서만 그렇게 쓰는 게 과연 커피 퀄리티에 좋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그 업체가 진짜로 모든 커피를 좋게 가져온다면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기들이 강점인 나라들이 있거든요. 에티오피아의 강점인 나라가 있고 나라별로 강점인 회사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막 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루트들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떼온 거를 내가 더 비싸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근데 더 웃긴 게 제가 그런 업체 사장님들한테 더 싸고 더 좋은 커피를 드리잖아요. 드리고 실초를 마셔보면 이거 더 맛있네? 라고 하지만 안 바꾼다는 거. 안 바꿉니다. 제가 왜 그런지 궁금해 생각해보면서 넛질한 책을 그때 봤었는데 사람들은 변화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더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하는 것조차도 귀찮고 게으르고 그런 심리적인 상태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안 쓰던 생두 업체를 한번 바라는 것 지금 쓰는 업체에서 벗어나 보라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웃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원래부터 다양한 커피를 맛보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쓰는 업체에 하나만 해보세요. 지금 쓰는 업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공이 콜롬비아라면 그 콜롬비아와 비슷한 가격대의 커피들을 수많은 다양한 업체들을 통해서 다 샘플을 받아보고 한번 테스팅을 해보세요. 블라인드로. 무조건 블라인드로 하세요. 그거를 놓치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보통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업체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뉴크롭이 들어오거나 이 커피가 이제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서 다른 커피로 갈 때는 조금 이제 그럴 수 있죠? 라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데 가격의 변화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그 사람들이 가격이 만약에 200원 비싸지면 그 커피를 계속 써야 되나 아니면 업체를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가격에 되게 민감하고 왜냐하면 아마 저렴한 커피들을 많이 납품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실제로 강배전인 커피의 경우에는 생수의 변화에 조금 덜 민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커피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커피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많은 카페들 제가 납품을 하면서 느낀 게 많은 카페들에서요. 블렌딩 내용물이 변한다거나 커피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 미묘한 차이들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본 이상의 퀄리티가 있는 커피들은 어느 정도 배전도 이상에서는 좀 비슷한 톤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보통 사람들은 로스팅된 커피향을 즐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나 블렌딩된 그런 라떼 주를 잘 어울리는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생도향보다는 이제 로스팅의 특성이 좀 많이 살아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용물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생도라는 것도 식품이거든요. 제가 납품을 하는 많은 업체 사장님들과 소통을 하고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 중에서 하나가 이거예요. 더 맛있는 커피 더 유지가 될 수 있는 커피를 위해서는 내용물을 계속 바꿔야 된다. 근데 그게 정말 귀찮고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커피를 계속 해야 돼요. 하면서 그 시기마다 들어오는 커피들을 미리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1월에 어떤 커피가 들어오고 콜롬비아 커피는 계속 좀 유지될 수 있도록 양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쓰는 블렌딩 베이스에 쓸만한 커피들을 계속 데이터를 찾고 커피를 하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유지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퀄리티의 유지라는 건 특히 이제 중간 배전 이상의 납품용 커피의 퀄리티 유지는 내용물이 변해야 퀄리티 유지가 된다. 같은 커피를 계속 1년간 쓰는 거는 몇몇 나라는 좀 예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어떤 퀄리티를 유지하는 콩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보관을 조금만 잘못해도 몇 개월 만에 야채 같은 향이 나는 커피를 변해버립니다. 저희도 그때 한참 좀 놀라요. 할 때마다 저희가 쓰는 커피가 2, 3개월마다 이제 다른 업체에 들어온 커피들이랑 이렇게 커피 테이블을 놓고 블라인드로 커피을 하는데 예전에 2개월 전에 선택했을 때는 제일 좋았던 게 2, 3개월만 지나도 꼴등이 돼 있더라고요. 결과물을 볼 때마다 이게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쓴다는 건 똑같은 이름의 커피를 쓰는 건 내 심리가 안정되는 거고 실제로 커피 퀄리티에는 그 내용물이 바뀔 만한 그런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다는 것 퀄리티 컨트롤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커피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좀 로스팅이 높은 커피는 생도의 특성도 물론 전달은 되지만 그게 30%라면은 로스터의 로스팅 머신의 성향이 이 커피 맛을 더 많이 펴집니다. 그게 이제 블렌딩의 주 개념이고 블렌딩의 개념이라기보다 납품 메인 라인업이나 로스터즈들의 메인 블렌딩은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설계가 되는 편이에요. 일정한 맛을 위해서는 생도보다는 로스팅에 초점 맞춰지는 게 더 좋고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편이고 저희도 싱글을 많이 쓰고 스펠티 커피를 주장하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납품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라인업들은 어쨌든 대중적인 커피를 많이 나갑니다. 대중적인데 이제 매니어들도 조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커피 그 정도의 퀄리티를 항상 생각을 하고 로스팅 포인트도 그쪽에 많이 맞추는 편이에요. 좋은 커피를 셀렉하는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하는데도 참 오래 걸렸는데 두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는 잘해야 돼요. 잘한다는 거의 기준이 모호하지만 일단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생도를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거 없이 커피를 잘 선택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름길은 없다는 거예요. 커피이라는 거는 초보 커피들이 착각하는 게 내 감각 훈련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국의 문화가 사실은 커피 대회라고 하는 정말 미묘한 서로 생도들의 차이를 판단하는 대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커피들이 대부분 1등을 한 커피들을 보면 그런 미묘한 차이들을 감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커피를 셀에 갈 때 그런 미묘한 차이는 필요가 없을 때가 많아요. 블라인드로 했을 때 별 차이가 없는 커피들은요. 퀄리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 더 싼 거를 선택하면 되겠죠. 목적에 맞는 커피를 찾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미묘한 커피나 감각 훈련을 하는 게 커피는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내에 있는 수많은 그린빈 바이어들이 커피 대회에서 수상한 경우는 정말 드물었거든요. 재미있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저조차도 사실 트라인글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그냥 평균 정도로만 하고 진짜 다른 거를 인지하는 것과 이 다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것 때문인지 이 다름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가 저한테는 더 중요하거든요. 실초로 셀렉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많이 됩니다. 커피 초보들이 처음에 하는 것들이 향미에 너무 집착하는 거 이거 무슨 향이 나나 노트 다 적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거에 집착을 하는데 사실 향미라는 것도 그렇게까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걸 공감하실 분도 있고 아닐 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향미라는 것을 많이 적고 엄청 유창하게 커피 노트 얘기를 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커피 노트는 하면 할수록 더 간결해져요. 간결해지지만 쓰자면은 끊임없이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이제 가치가 있는 커피에 대해서 왜냐하면 향들은 다 연결되어 있고 쓰자면은 연결 연관 찢자면은 끝도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길은 너무 향미에 집착하지 말까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생두를 구한다는 건요. 나라별로 내가 다양한 커피들을 쓸 줄 안다는 거기도 해요. 시기를 알고 시스템을 알고 커피 전반적인 흐름을 안다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가 늘 하던 커피들로 감각 훈련을 하고 그냥 내 매장에서 커피를 하고 직원들과 커피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다양한 업체에 가서 커피를 하고 비즈니스 커피를 해보고 내 교육을 위해서 커피를 하면서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의 커피 스킬이 확보가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날개를 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좋은 로스터나 커피가 되고 성장을 자기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커피 스킬이 정말 중요해져요. 제가 만약에 어떤 직원을 뽑는다면 그런 마인드와 그런 지식이 있는 직원을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커피를 할 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이샤 커피의 뉘앙스를 안다던가 그러니까 게이샤 커피만 매년 똑같은 업체에서 에스메랄더 게이샤를 옥션 샘플을 받아서 매년 3년 정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이샤 커피와 다양한 나라의 커피를 체크를 한다던가 국내에는 좀 좋은 교육방법이 있는데 커피리브레의 생두들을 매년 체크를 해보는 것도 꽤 재밌습니다. 똑같은 커피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커피리브레에는 그래서 매년 들어오는 그 커피들을 나라별로 커피를 해보면서 올해의 퀄리티는 어떻게 어떻게 되고 언제쯤에 이 커피들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는 거죠. 제가 첫 해에 커피를 첫 해에 했을 때 그 시기별로 계속 많은 커피들을 마셔봤었는데 첫 해에는 감이 안 오더라고요. 언제 뭐가 들어오고 언제 언제 뭐가 들어오고 대비를 못하는데 두 번째 해부터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미리 아 콜롬비아 지금 들어올 때 됐네 에티오피아 들어올 때 됐네 코스타리카 들어올 때 됐네 에살바도르 들어올 때 됐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탁 스케줄링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미리 미리 확보를 해두게 돼요. 그게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에티오피아 커피는 1년에 내추럴 워시드를 두 가지를 셀렉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내추럴 워시드는 너무나 다르고 그 어떤 나라에서도 대체가 안 되는 게 에티오피아 워시드와 내추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커피를 셀렉할 때 저희는 거의 사활을 걸어서 굉장히 집중해서 데이터를 많이 쌓아놓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서 하나가 돈이 많으면 돈이 많고 내가 쓸량이 예상이 된다면 충분히 많이 사놓으면 되지만 생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 또 하나 추천드리만 한 게 항상 모자라게 사야 됩니다. 넉넉하게 샀다가 피 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워시드를 셀렉한다. 그러면 선택지를 3개 정도는 마련해주세요. 제일 좋았던 거.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한 해에 에티오피아 컵핑을 하면 국내에 들어오는 대부분 업체의 에티오피아 샘플링을 다 해보는 편이거든요. 몇 년간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좋았던 거 몇 가지 이렇게 엑셀 파일이나 이런 저희 구글 데이터베이스에 다 놔두요. 놔두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를 셀렉에서 최대한 많이 쓰는 거죠. 1년 동안. 목돈이 없는 로스터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개미처럼 사서 써야 돼요. 업체에서 한 팩씩 한 팩씩 사서 쓰다가 그게 솔드아웃되면 2안으로 가고 그게 없어졌을 때 3안으로 가고 이런 데이터가 있는 게 이제 컵핑을 잘한 거죠. 미리 최적효율적으로. 그런 식으로 컵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잘하게 되면은 나중에 좀 쉬워져요. 업체별로 이제 잘하는 커피들을 알게 되니까 계속 구매를 하다 보면 업체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그럼 이것만큼 편한 게 없죠. 그래서 그런 기준점이 좀 생겨요. 게이샤 성향이 나오는데 얼마면 사도 돼. 에티오피아 커피인데 이 정도 점수되면 사도 된다. 이게 자기만의 기준이나 자기 업체의 어떤 구매 기준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결정이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게 기준 쓰는 업체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가 컵핑을 잘해야 된다. 컵핑을 잘하는 방법은 너무 향매에 집착하지 말고 치열하게 정말 많은 커피들을 컵핑을 해봐야 된다. 그 부분입니다. 구매를 위해서 치열하게 컵핑을 해야 하셔야 돼요. 사실 제가 나라별로 커피를 셀에 가는 어떤 노하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커피는 이래야 이 정도면 사도 된다는 것 브라질 커피는 이럴 때 사야도 된다는 것 이 시기에는 어떤 커피를 사야 된다는 것 게이자는 어떻게 봐야 된다는 것 브라질 커피는 예를 들어서 가격대 이 정도의 내가 체크할 거나 클린컷만 체크하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면서 그런 것을 계속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그 컨텐츠를 하자면 그것만 해도 이제 컨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라질 커피를 셀에 가는 법 콜롬비아를 셀에 가는 법 게이자를 셀에 가는 법 에티오피아를 셀에 가는 법 이렇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담기는 모든 걸 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쩌면 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아마 좀 만들어도 되겠죠. 제 보통은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좋은 커피를 셀에 가는 방법은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제가 옛날에 겪었던 것과 지금의 어떤 변화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데 처음 커팅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질문자분이 커팅을 하지 않고 이제 커피를 셀에 가는 많은 업체들이 있다. 그리고 커팅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셀에 가는 것 업체들은 잘 보지 못했다고 하셨지만 제가 봤던 잘하는 업체들은 커팅 안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말 커팅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잘해요. 그런 업체들이 지금 커피 업계를 많이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커팅을 그렇게 하지 않고 커피를 셀에 간다는 건 좋은 커피를 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다면 커팅은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죠. 처음에 시향착오를 겪을 때는 어떤 사고 방식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블렌딩 베이스에 쓸 콜롬비아 커피를 셀에크를 해야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커피를 하고 콜롬비아 커피를 찾아볼 때 보통 이렇게 돼요. 어떤 업체에서 콜롬비아 샘플을 받아서 커피를 해봐요. 그러면 아 이거 정말 좋네? 이게 정말 좋고 가격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커피를 이거를 막 몇백 킬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 좋네? 근데 다른 애들 다 보고 난 다음에 사야지 라는 심의 상태가 돼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에 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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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판단하려고 이제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한 달이 지나고 아 이제 없네 없구나 처음에 막았던 그게 제일 좋구나 가격 대비 해서 그 업체에 연락을 해보면 솔드아웃이 돼요. 이게 어떤 흐름이에요. 초보 커피들의 흐름이고 그러니까 시간이란 게 뭐냐면은 내가 그럴 구매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결정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다는 이게 생기면 저는 어떻게 되냐면은 매년 이제 그 셀렉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어떤 업체 제가 봤을 때 매년을 좀 잘 가져오고 밀만한 업체가 이제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샘플 요청해요. 해서 커피링을 해보고 이 가격에 이 맛이 나오면은 사도 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면은 바로 땡기는 거예요.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모험이기 때문에 더 들어오면은 또 좀 사면 돼요. 조금 사서 이거 다음에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원칙들을 얘기 드리자면은 첫 번째가 생두는 조금 모자라게 사는 거다. 두 번째가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야 된다. 자기만의 구매 기준을 만들고 강의 들어오면 사야 된다. 좀 모자라게 사야 세 번째 좋은 커피를 샀을 때 도움이 되고 근데 커피라는 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커피 갈 때 좋다고 꼭 그게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더라고.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블렌딩 라인업이나 이런 거 말고 한 번씩 들어오자마자 솔드아웃되는 커피들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게 생겨요. 이제 여러분들도 좋은 커피를 어느 정도 양이상 계속 구매를 하다 보면 납품업, 생도업체나 이런 쪽에서 소스가 와요. 이번에 뭐 어떤 좋은 커피들이 들어오는데 이리스트에서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커피를 해보고 구매를 할 때 되면 사라지는 커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치고 놓치다 보면 좋은 커피 살 게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콜롬비아 코리브리 게이샤 그리고 에티오피아 일로바보르 게이샤 에티오피아 1931 게이샤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1500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맛보지 않고 사라고 하면 뭘 사겠습니까? 가격은 똑같아요. 8만 원 정도 뭘 사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의 힘이에요. 데이터와 어떤 커피의 맥락을 그 전반적인 지식을 계속 공부하는 사람과 그냥 매목적으로 커피를 하거나 커피를 했던 사람의 차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데이터로 구매를 해서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후회가 없죠. 내가 혹시나 그렇게 사서 실패를 해도 후회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내 기준에서 샀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토리가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아 이거는 이런 게이샤에서 좋은데 올해 조금 아쉽네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냥 전부 다 게이샤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라면 에티오피아 1931 게이샤를 살 거예요. 가격이 똑같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인프라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처음 시작했을 때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커피를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걸 소비할 수도 없고 많이 산다고 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핸들링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커피와 좋은 가격만 있으면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커피를 파는 사람을 많이 봐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많이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인프라라는 건요. 좋은 생조를 구매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산지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다이렉트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죠. 농부들과 직접 거래를 한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산지에 가보면 대부분 익스포터들이랑 거래를 하게 돼요. 익스포터들은 이제 어떤 회사가 있고 수출 회사죠. 그 회사에 이제 수많은 농부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로우들이라고 하고 농부들이랑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고 이 익스포터들이랑 거래를 하게 되는데 좋은 익스포터를 알고 있는 게 이제 어떤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무서운 게 커피업계에서 점점점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어떤 커피를 찾다 보면 정말 좁아요. 결국에는 서로 마주치게 되고 내가 어떤 실수를 조금 하게 되면 낯뜨거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저 사람이 이제 뭐 별로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좀 무시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저는 사실 사람 무시를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저를 무시한 사람 많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함부로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좀 성장을 할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뭘 성장한 것도 아니에요. 잘한 사람이 웬만한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커피업계에서는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고 내가 커피를 얼마나 잘하든 못하든 잘해봤자 뭘 잘하겠어요. 커피라는 게 어쨌든 결국 사람을 보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인프라라는 거는 결국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저 사람을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알아서 살 수 있는 커피들이 많거든요. 지금 저도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는 커피들이 반은 된다고 봐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게 없으면 구매조차 못하는 것도 많아요. 저는 근데 그런 좋은 창고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찾은 커피들을 데이터로 셀링을 하고 거기서 커피를 해서 검증을 하고 마이크로 로스터들에게 많이 나누는 그런 커뮤니티 카페를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그걸 플랫폼화해서 세계의 수많은 커피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마이크로 로스터들이 좀 더 좋은 가격에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그거고 여기 네이버 카페에서 공동구매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공동구매는 아마 일반적인 생두 회사에서 사실 수 있는 커피가 아니고 산지의 그 익스포터들과 연관된 사람들의 커피들을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게이샤 빌리지라거나 이번에 오로라 프로젝트 이런 것들 해서 가져오는 커피들인데 테스팅해보면 꽤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공동구매 올리는 거는 제가 살 것들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17개 중에서 두 개만 올린다던가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살 것들이 저희가 살 때 저희가 양이 조금 되면은 같이 사는 식으로 해서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자면 좋은 커피 좋은 생두를 셀러 가는 방법은 첫 번째는 지금 갇혀 있지 말고 조금 더 모음을 해라는 거 두 번째는 커피를 잘해야 된다는 거 잘하는 게 그냥 자라 그러니까 막 세밀한 거 구분한 감각 훈련이 아니고 커피 나라별로 들어오는 시기나 이 커피의 어떤 품종이나 가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농부들을 많이 알아야 되고 농장들 유명한 농장들 그런 거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커피라는 건 그게 다 들어가요. 두 번째 그거고 세 번째가 시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커피를 빨리빨리 셀렉할 수가 있겠죠. 기준들이 있으면 이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잘하려면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인프라 사람이라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좋은 커피를 셀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없이 좋은 커피를 셀렉한다는 건 그냥 내 세상 안에 안주하면서 내에게 좋은 커피를 나에게 좋은 커피를 셀렉하는 것이 필요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성장할 방법을 찾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커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스스로의 미각을 신뢰하지 마세요. 커피링을 할 때는 항상 믿을 만한 사람들과 같이 해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양보를 하고 그렇게 셀렉을 해야 돼요. 그런 거죠. 너무 그러니까 자기만 믿고 내가 잘한다고 하다가 언젠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커피링 퍼스트의 이치훈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